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는 여성의 동등한 공직 참여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조항 신설이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여성기초단체장은 불과 4%, 그나마 여성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초의회는 여성 비율이 25%까지 늘긴 했지만 광역의회는 14%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해 총선의 경우 정당 공천에서부터 여성 후보의 비율이 턱없이 낮았습니다. 각 정당이 공천한 지역구 여성 후보는 평균 9%, 공천 비율이 낮다 보니 비례대표까지 합해도 20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있고요. 개헌 조항에 여성 관련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성계에 일치된 목소리고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남녀의 동등한 공직 진출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제15조를 신설하는 게 그 골자입니다. 남녀 동수는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사실 트렌드인 거죠. 형식적 평등을 현실의 평등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녀 동분들이 15조 이항을 신설을 해달라. 구체적인 조항은 국민적 공감대를 더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구 사례나 아니면 헌법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어서 그걸 참조하면 굉장히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법과 제도를 통해 여성 정치인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린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남녀 동수 정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